할렐루야 오늘 10편의 부응이 있다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72편 1절로 11절 전체가 이제 20절까지인데 오늘과 내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것이 부응이다.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것이 부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그러니까 이 표제만 보면 이게 이제 솔로몬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이것이 없으면 솔로몬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72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말이 리셜모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솔로몬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합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그러지 않고 솔로몬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또 번역을 솔로몬을 위하여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솔로몬 시라고 되어 있는 이 표제를 우리가 읽지만 여러분은 솔로몬을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이 이 기도문을 작성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왕이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복선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언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적 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다윗의 기도가 마쳤다는 것처럼 이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1절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거기에 따른 지혜도 필요하고 경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여기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그 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그는 이제 왕을 말합니다. 솔로몬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도 될 수 있죠. 그가 여호와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또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이제 이런 기도문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다윗이 솔로몬로 해서 기도한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솔로몬이 주님의 백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다윗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그 당시는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그런 말들을 여기 지금 함축해서 재판한다 또 심판한다 판결한다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와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정의로 재판을 하게 하소서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시편에 보면 여기 나오는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인 이런 권리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어떤 그런 혜택이나 이런 좋은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없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왕은 바로 이렇게 빈민들이나 혹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국룰한 마음을 갖고 그 대신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3절 의로 말미야마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갑자기 지금 이 왕의 통치가 나오다가 산이 나와요. 산. 마운틴 산. 여기 산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특별히 소외된 약자들을 잘 살피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이 뭐냐면 여기 산들과 작은 산들을 왕 밑에 신하들 있잖아요. 관리인들 통치자들 그 이제 상급 지휘관들 지도자들 역시 왕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면 이 땅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또 그 밑에 또 예를 들어서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이 있고 은평구가 있고 이렇게 동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하급 점점 내려오는 이 관리들도 그 위에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이 작은 고울까지도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지휘관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모든 고울의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4절 가난한 사람 백성들 귀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왕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심판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대신 그들을 압제하고 압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꺾어버리십시오. 꺾는다는 것은 이제 박멸한다, 짓누른다, 짓밟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제거하는 그런 왕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공평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5절,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 여와를 두려워하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애한다는 건데 누가 이런 해가 있을 동안 여와를 두려워하냐면 이제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경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달이 있는 동안, 해래가 있는 동안 대대로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애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는 왕은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게 하소서 벤풀이라는 것은 풀을 만약에 뱉다면 이 풀이 비가 내리면 또 풀이 자란단 말이에요. 풀이 이렇게 깎이고 뱀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과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개인들이든 이렇게 풀이 베인 것처럼 고통과 좌절과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비가 임하면 그들이 다시 부흥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날 것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이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의 단비처럼 내리는 이 소나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여러분 이 메마른 돼지들이 얼마나 물을 갈급하게 원하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리는 모든 비는 단비가 되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단비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고한 인생도 마치 풀이 베인 것처럼 고통을 받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해가를 하셔서 만족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그 왕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왕의 날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의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의로운 사람들이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왕이 그날에 왕이 다스리는 그때 그런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이 백성들이 흥황 부흥을 하고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여호와 샬롬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데 해와 달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해과 달이 닿을 때까지 이게 언제 닿겠어요? 저게 언제 닿겠어요? 닿을 수가 없겠지 그렇게 오래도록 영원 부흥토록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자 왕이 통치하는데 바다가 바다에까지 강에서부터 또 땅끝까지 이렇게 온 열방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나라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의 경계와 지역이 있는데 온 세상을 한 왕이 어떻게 다 다스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메시아 구원주로 오신 그분은 나라와 지경과 경계를 초월하잖아요. 시대를 초월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가지고 어제도 이제 천지의 주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 행사될 수 있도록 온 열방 온 백성들에게 임하게 미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죠. 자 9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끝을 핥을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광야에 있는 그 원주민들도 그들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하시는 것은 이제 그들이 굴복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소의 다시소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재물을 드리리다. 여기 이제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디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제 다시스나 스바, 시바가 이제 옛날 고대 지명을 가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대어로 풀어서 다시스 거기는 이제 스페인이라고 풀었고요. 그 다음에 스바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시바는 에디오피아, 아라프리카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티라고 하는 이 가난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당시는 스페인이 이제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아프리카 대륙에서까지도 이제 이 작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섬기는 그런 영화, 그런 번성 번역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하옵소서 여기 모든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 열방 왕들을 말하지요. 이런 세상 열방이 그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절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감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왕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또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편의 이 기도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를 따라 정치하고 통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지금 왕을 향한 기도인데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자, 1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제 히브리 원문 그 순서로 보면 뒤에 있는 문장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또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옵소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읽었느냐 하면 지금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이 순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이게 바로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판단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본문 그 밑에만 보서라도 이제 정의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그랬죠 공의와 정의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판단력이 밑에 정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것이 붕이다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말하면 공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의 공의 체데크라고 그러는데 이 체데크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 의로 다스린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본문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본문에는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데크라는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것인데 이건 재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재판한다 판결을 내린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 쓰는 단어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공의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공의를 실천하는 실천편이 뭐냐면 정의예요 물론 공의만 나올 때도 있고 정의만 나올 때도 있지만 같이 나올 때는 이런 공의와 정의가 같이 짝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이루신다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판단력 다른 데는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왜 여기 이 판단력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사람이 판단력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뒤에 있는 말하고 같이 이제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지 어디는 정의라고 했다가 어디는 판단력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단어처럼 생각이 되는데 원문은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 생애를 다 이제 보고 또 그 생애가 이제 마치고 후대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는 후대에서 자기 이제 먼저 살았던 왕의 기록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가 일평생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행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한기상 10장 9절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누가 말았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롭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갖고 찾아와서 그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다윗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가들이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 열한기상에 있는 이 말씀은 이방 여자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왕이시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셨고 당신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그런 존경받을 돈 받을 만한 왕이시군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왕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고 방식이라면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부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거짓과 이런 건모술수 이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삶 속에 여러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같아지는 공의와 정의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원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도 기뻐하지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제사는 잘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정의와 이런 공의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이 제사는 위선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과 예배가 같아야 돼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게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다윗의 후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되시면 그가 그 메시아께서 왕이 되시고 지혜롭게 통치하시고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6절에는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의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이 발언 너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의로 불렀다 의로 불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의 언약을 주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사도마울이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옛 사람들이 선택되고 이방인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공유와 정의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주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에베소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삶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때 참된 이방의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 의와 정의가 또 하나님의 신인 샬롬 평강이 하나님의 신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참된 통치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임하게 될 때 실추되어 있는 우리의 이 명성 혹은 이름 우리의 이 이름값이 다시 회복된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특별히 코로나로 더 심각 단계에 이르는 현 시점에도 우리의 믿음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의지하고 나타내므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가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선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정마다 우리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흥황함으로 하나님 정말 풀밴배들이 다시 하나님 그 풀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그 단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마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 처소에서 드리려는 예배와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든 영혼들 소외되고 비천한 영혼들 사회적인 약자의 약자들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주옵소서 우리 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